그거는 내가 봤을 때는 형 그거는 받을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어 그건 받을 수 있는 이야깃거리가 아니었다니까 생각을 해봐 너라도 받을게 아니라 너 지금 막 웃을래 이 형 옆에서 머리를 무마하고 뽑아봤어 어떻게 받을 거야 그거를 야 그건 지금도 못 받다 내가 지금도 당당하게 말했어 난 지금도 못 받을 것 같아요 뽑지마! 뽑지마 아저씨야 뽑지마 몇 가닥 없으면서 위에 많이 미안한데 머리 위가 많이 좀 하얘요 아저씨 머리가 많이 길러서 그런거죠 많이 위에가 하얘요 탈모 탈모 탈모래요 12살에 탈모 한번 와볼래? 아니요 김 의원이 알려줬어요 나의 사실은 저 정도면 좀 있는거죠 아 그런건가? 네 긍정적으로 생각합시다 그래 나의 사실은 그 정도나지 나의 사실은 왜 그저 나한테 그래요? 근데 진짜 같이 있으면 안될 것 같은데요 너무 비교돼요 통성 통성 너 몇살이지? 저요? 동갑 아닙니까? 아 동갑 아 동갑 내가 한바퀴 어린거아니고 얘가 에이 동갑이잖아요 띠동갑이 아니라 같은 나이미로 불구하고 머리숱이 있고 머리숱이 없고 어떤 세월을 겪으셨길래 얼굴 모양새가 이렇고 얼굴 모양새가 이렇고 괜찮아 내가 봤을때 끝나고 이따 분자식에서 아 형님 죄송합니다 이렇게 얼차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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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그럴려고 그러게 죄송합니다 웃겨보려고 괜찮아 형님 저기 분장실에 네 몽둥이 깎아 놓은거 그대로 있지? 뾰족해요 그거 어어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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아저씨 씨름도 졌잖아요 푹 미안해요 팩트라서 반박할수 그러니까 씨름도 졌잖아요 그러면서 인스타에다가 꾸민거처럼 원래 말해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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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꾸민거처럼 인스타를 스토리 빌더 깔아놓고 깔아놓고 개발렸으면서 발렸으면서 이긴 했어 이겼어요? 발린거 아니였어요? 아니 제가 최선적으로 네가 졌어? 아 아니요 제가 이겼죠 징거전이요 너 이리와봐 왜? 왜? 왜 희망적으로 아, 참아야 돼 참아야돼요 이제 사랑해요 야 오늘 이장 허리 부러지는 날 아, 잘 unfamiliar 예.는 아저씨가 어? 얘는 그래서 싸움이拉도 하지 난 안 되요 난 찐따라서 안 되요 이장 오늘 허리 부러지는 날이요 네 여러분들 공연 아니에요 진짜로 싸움는 중이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오해하지 마세요 좀 이따가 저희가 끝나고 경찰서가야되니께 오해하지 말아요. 119는 미리 불러놔요. 제가 무조건 질 것 같거든요. 제가 무조건 져요. 전화 좀 걸어줘요. 그리고 기왕에 보실 거면 저한테 얼마라도 내고 보세요. 합의군으로 쓰게. 아니 지가 때려놓고서 왜 날 때려. 합의군을 상대방한테 뜯어요. 내가 불쌍해서라도 내가 구걸을 받아야지. 니가 뭐가 불쌍해요. 불쌍하지. 아저씨한테 막고 있는디. 허리가 박살나고 있는디. 마을이장 아뇨. 제일 불쌍한 사람이에요. 마을이장이면 허리가 통 뼈야? 그러니까요. 당신 같은 사람이 산속에서 내려와가지고 지금 입 하나 더 늘어서 뭐 이것도 챙기기 바쁜 사람한테. 마을이장 이러면 칼대기 쏘시면 배대기 안 들어가냐? 한번 해보자. 칼맞고 한번 해보자. 마을이장이면 배대가면 강철판탁이야 뭐야. 그러니까. 찌르지 마요. 미안하다고. 왜 왜 앞에 이런게 있어. 딥해지지 마요. 누가 이런걸 버리고 달리냐고. 너지. 니가 먹고 여기다가 버려놨지. 한번도 사먹은 적이 없어? 그럼 사먹어봐. 좀 나눠올게. 좀 먹어봐줘. 누가 봐도 아빠가 아니잖아. 이장님이 사주셔야 되는거 아니에요? 내가 사줘야된 이유 한가지만 되면 사줄게. 너 우리마을 주민이야? 죄송한데 이장이니까요라는게 한 치트게 되냐? 이장이니까 좀 얻어먹자. 전생이 사또라. 맨날 그 사또도 집 부위도 없었어요. 얘가 돈 많이 더 많이 벌었지. 나는 벌은게 없어요. 사또라고 벌었으면 내가 억울하지도 않아. 이장아 너는 돈부터 두 철 동안 어떻게 돈 내놓으라는 이유가 사또니까요 이장이니까. 아니 근데 문제는 장인데 아무것도 없어. 아무것도 없어 이장이고. 집 없잖아요. 사또도 집 없어서. 여기서 이상한거 또래 같은거 사고 있고 있고. 이장도 마을 해관 없고. 잘 가잉. 먹으러 사주고 가. 니들 입만 입이냐. 너는 주둥이요. 나요 나는 주둥이요. 야 너 뭐. 야 이 아저씨의 개그에 제가 지금 웃었어. 아주 삶이 이상하네. 이 아저씨의 개그에 지금 저 애가 웃었어. 아주 삶이 이상해. 그게 웃길 일이야? 뭐 뭐 뭐 뭐 뭐.